소개하면 멋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요 3집 2집 효리씨 어떤 앨범입니까? 저 효리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 저는 제 앨범 중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지금 만족 많이 하신다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인기가요에서는 특별히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오늘 그전에 65월이랑 천하무적 이효리 많이 첫방 때 보여드렸는데 사진섭이라는 노래를 또 새롭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특별히 인기가요에서만 사지첩이라는 노래를 공개한답니다 뷰티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패셔니스타잖아요 이번 스타일 컨셉도 궁금해요 이번에는 또 여름이다 보니까 아주 밝고 귀엽게? 귀엽게? 안 어울리나요? 몇 살? 30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남자 팬 여러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모든 남자를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요 뭐요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네 왠지원 저요? 하지만 빼면 다? 다 빼고 다? 센스쟁이 교훈씨 좋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팬들 많이 오셨는데 자 이르시 컴백 스페셜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효리씨의 특별히 표정으로 뮤직 스타트 한번 외쳐주세요 뮤직 스타트 스페셜 아이고 그들을 빼야되요 엉덩이 빼야되요? 며이 1 0 0 0 0 5, 4, 3, 2, 1 5, 4, 3, 2, 1 I'm like me 그건 다 착각일 뿐 Dance like me 얻을 넌 부려하니 누구나 할 수가 있었다는 그건 내가 아는 걸 쉬어 보였겠지 잠깐은 내가 없는 무대였으니 다시 나를 보니 어떤지 크게 소리 질러봐 Don't stop, go rock, your bar and move Tick up, go rock, your bar and move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니까 내 자리이니까 얼마나 내가 눈물 흘린 건지 넘어졌었는지 상처 숨겼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걸 버리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아무도 모르지 어떤 길을 나 걸어왔었는지 많은 순간들을 견뎌왔었는지 그게 바로 날 잊게 해준 거지 What I'm gonna do Keepin' goin' on and on El po 알ém Tobin T-T-T-T-T-T-T-T-T fe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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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로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, tonight. 가까이 지금 깔끔하게, 가까이 지금 강렬하게, 너의 맘을 보여줘, 바로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, tonight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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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